네, 오늘은 헬스케어 사업단을 위한 뇌파 분석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뇌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뇌파 종료하고요. 기초율동, 그 다음에 인지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뇌파 분석할 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정의입니다. 뇌파가 뭔지 보겠습니다. 대뇌피질의 신경세포군에서, 대뇌피질, 뇌껍데기 부분이죠. 뇌껍데기 부분에서 신경세포들, 신경세포군에서 발생한 전기활동의 총화. 그러니까 대뇌피질의 신경세포들끼리의 전기활동의 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나요? 신경전달물질을 보내고 받으면서, 그렇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대뇌피질, 뇌껍데기의 추체세포, 시냅스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뇌피질의 시냅스 후 전압의 일정한 총압이다. 신경전달물질을 보내면 받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받는 부분이 다른 시냅스 후 전압 받으니까, 전 전압이 아니고 후 전압. 신경전달물질을 받을 때, 시냅스 후 전압의 일정한 총압으로 두피상에서 측정되는 전기신호입니다. 두피상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뇌의 깊숙한 부분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그렇게 해서 뇌질환이나 뇌의 어떤 기능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이 네 개의 줄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뇌세포와 세포의 대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세포와 세포의 대화. 뇌의 전기생리학적인 활동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고요. 1929년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한스 베리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역사가 한 100년이 됐어요. 100년 전에 이미 뇌파 측정기를 만든 거죠. 혹시나 주변에서 뇌파 측정기 누루하모니만 있냐? 아니요. 1929년부터 10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뇌파를 측정했겠습니까? 그렇죠? 자폐도 측정하고 치매도 측정하고 간질도 측정하고 그 이제 100년 정도가 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3Hz다. 그러면 간질이겠네. 그 다음 7Hz다. 어르신들 보면 치매가 위험하겠네.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뇌파에서 주로 보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그 시간에 뇌의 기능적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상태, 정신활동, 지각자극, 신체 생리적 변화, 뇌질환 이런 기능적 변화를 보는 것이 뇌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뇌를 측정한다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능을 측정합니다. 뇌파는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 축도엽의 기능, 후두엽의 기능 이런 기능을 측정하고요. 그래서 운동 의도나 생각, 집중, 잠재의식, 감정, 뇌의 상태를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측정하게 되는 거고 구조는 이제 MRI처럼 공간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우리 뇌파는 뇌의 기능을 측정한다. 뇌파는 뇌의 기능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조절하는 분야에서는 자가 뇌조절, 유료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뇌파는 뇌세포, 대뇌피질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나오는 전기신호를 측정한 거로써 기능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이제 뇌 진단장치를 봤을 때 아주 MRI나 CT, PET, 스펙이 있는데요. MRI는 강력한 자장을 걸어서 자력에 센 자석에 누운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보면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몇 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T는 뇌에다가 X선을 쏘기 때문에 세포 파괴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PET도 방사능 물질 넣어서 세포가 파괴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뇌 진단장치로서 뇌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 이런 큰 장치가 필요 없고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를 잡을 수 있다. 인체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고 시간도 요즘은 5분이면 가능하다. 즉 예전에는 이렇게 19채널 256채널도 있지만 여기에 풀 바르고 하나씩 하나씩 꽂아서 꽂는 데만 이제 제가 해본 결과를 두 명이서 해봤는데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정리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바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도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또 한 30분 뒤보다 측정하면 40분, 45분 그다음에 지금 뽑고 그다음에 머리도 감고 해서 아주 복잡하죠. 이렇게 원신 뇌파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파나톡스에서 그다음에 파나톡스뿐만 아니라 현재 한스 베르거가 1929년에 뇌파를 발견한 이후 지금은 10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 다채널에서 단채널 투채널 포채널로 이동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원채널, 투채널 원채널, 투채널인데 원채널은 머리 중앙에 측정하는 건데 그런 결과도 좀 나와 있습니다. 뇌파 채널 개수 변화에 따른 수면 단계 분석 비교해서 원채널, 투채널 세채널, 네채널 비교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떤 채널이 가장 정확할까 파랑색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최대 4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수면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였고 두 개의 채널이 가장 효율적인 개수라는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채널이 82% 정도 나오고요 투채널이 86% 정도 이 논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3채널, 4채널로 갈 때마다 뇌파의 정확성과 신뢰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채널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전두엽에서 투채널 뇌파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 전문가 분석한 전문가 분석한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수면 단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해서 투채널이 가장 정확하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투채널입니다. 투채널 머리에 전두엽에 좌측 하나 우측 하나 두 개를 대기 때문에 투채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뉴로하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왼쪽에 있는 제품 이 왼쪽에 있는 제품이 미국에서 뇌파 측정기를 가장 먼저 만든 회사 여기 보시면 그라스라고 하죠. 그라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19채널 뇌파 측정기입니다. 나사에서도 쓰고 있고 미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의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시에 2000년도 당시에 그때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뉴로하몬이와 비교해서 세계적인 뇌파 측정 그라스 시스템과 뉴로하몬의 비교 그래프 그래서 두 시스템 간의 상관계수가 0.916 91.6% 같다. 그래서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19채널로 1시간 측정하나 2채널로 5분 측정하나 91.6%가 같다. 이게 24년 전 25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몇 퍼센트 같을까요? 또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상불교육과 장남기 교수팀이 뉴로하몬의 뉴로피드백 시스템으로 두뇌반구의 기능과 기능이란 말 나오죠. 뇌신경리듬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두뇌방부성과 학업성적도뇌 지능과의 관련성을 뇌파측정으로 객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뇌파측정을 활용 가능성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와 개선을 위한 과학적 연구수단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보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논문으로 하나 쓸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뇌파측정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이걸 한번 활용해서 논문을 내려고 하는데 국어 쪽에 일기교육에 관련돼서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한번 제가 써볼까 생각 중인데 벌써 2000년도에 뇌과학기반 교육학습 평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왔고요. 시카고대학교 서울대학교 이게 시카고대학에서 낸 나온 논문입니다. SCI 논문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시카고대학이 전국 전국이라네 세계 10위를 했고 서울대가 39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시카고대학 심리학과에서 SCI 논문을 냈고 서울대학교 제품을 개발하신 김희찬 교수님께서 SCI 논문을 발표했고 그 이외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그 다음 일본 뇌과학부 도쿄대학에서 전부 뉴로하모니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믿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그렇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서울대 시카고대 고대 도쿄대에서 이렇게 검증한 뇌파 측정기가 없어요. 국내에. 근데 자꾸 뉴로하모니는 신뢰성이 어떠냐 어떠냐 하는데 이거 보여주시고 너희는 어떻게 신뢰성을 담보하니 물어보세요. 제가 10년 동안 그런 분들 물어보니까 한 번도 답변을 못해요. 그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입니다. 요즘 이게 2015년도부터 원채널 투채널이 엄청나고 시작했어요. 이 논문에서 실용적 뇌파기반 사용자 인증을 위한 단일채널 이지 측정 장비를 통해 수집된 이지 샘플의 점적 제거 방법 그래서 이제 아예 단일채널로 여기 있죠. 단채널 하나만 되는 겁니다. 하나만 했을 때 이 자파라든가 이런 걸 제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냐 이 논문이에요. 결과만 읽어보겠습니다. 단채널 커스터머 디스폴트 기법을 통해 외부 자극 없이 수집된 15명의 이지 데이터에 대해 94%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원채널도 현재는 2017년 논문인데요. 원채널도 94%를 달성해요. 즉 아직도 의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전두엽에 두 개를 갖다 놓고 어떻게 전체를 볼 수 있냐 80년대 하는 얘기 같습니다. 전두엽이 뇌의 모든 부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원할 수 있고 알파바 같은 경우에는 피질과 시상 하부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뇌파 구간이 있습니다. 시상 하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대의 뇌파에 대한 기계들이 측정기들이 이제 원채널 94%까지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파 종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남기 하셔야죠. 오늘은 저희 사업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처음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보겠습니다. 뇌파의 종류에서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감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중에서 델타파 보겠습니다. 델타파 0.1에서 3 주파수 1초에 이런 높낮이가 진폭이 몇 번이냐 이거 하는 겁니다. 주파수 깊은 수면 상태에 나오는 뇌파가 델타파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 세타파는 4에서 7 수면 상태인데 깊은 수면은 아니고 꿈꿀 때 나오는 뇌파겠죠. 두 가지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파 안정상태 저는 이제 R R자하고 옛날에 암기할 때 안정에서 알파하고 안정상태에서 외운 것 같습니다. 8에서 12 그 다음에 깨우는 뇌파 안정된 상태를 깨우는 뇌파 SM 12에서 15Hz 각성상태 그 다음에 집중 이게 주의예요. 안정된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일해야 하잖아요. 집중해야겠죠. 그럼 저베타 13에서 20 활성상태 너무 열심히 일하면 이제 스트레스 상태가 되죠. 고베타 21에서 30 스트레스 상태 그러다 그러다는 아니고 정보가 결합할 때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를 때 이 감마파가 나오게 됩니다. 외우시기는 어렵겠지만 처음에 계속 하다 보시면 이제 암기가 됩니다. 일단 잠자는 거 두 개 기본상태는 알파 SMR 저베타 9베타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델타 세타 0.1에서 3 세타파 4에서 7 저는 이렇게까지 외웠습니다.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8살 때 들어가잖아요. 8살 때 정도 들어가야 이제 애들이 배우니까 7살까지는 세타구나 수면 상태 아직 모질란 상태구나 별의 별 방법같이 했지만 일단 이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델타파입니다. 델타파 0.1에서 3헤리츠 진폭이 크고 느린 리듬입니다. 진폭이 이제 100에서 200까지 가죠. 출연부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깊은 수면 상태 비렘 수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누워서 자는 상태 우리 애들 있죠. 번쩍 들어서 침대에다 옮겨도 잡니다. 모르고 그런 깊은 수면 상태가 델타파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죠. 램이라는 것은 이제 래피다의 무브먼트에서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임 수면 상태 꿈꿀 때인데 여기는 델타파는 비렘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 신생아의 6개월 정도의 배경렙 신생아가 계속 잠잘 때 나온 잠을 자죠. 이때 델타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팔을 측정했을 때 정상인 주로 네팔을 여러분들이 측정한다면 낮에 측정하게 될 거고 이렇게 신생아 측정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보통 6살 5살 이상부터 저기 한 7,80세 90세 까지 측정할 겁니다. 정상인에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델타파가 깊은 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낮에 일상생활 할 때 눈을 뜬 상태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나오면 이상한 뇌파죠. 그래서 심각한 뇌손상 상태 혼수상태나 식물인간 뇌출혈 뇌병변 외상성 뇌손상 치매 파킨슨일 때 이런 델타파가 나오게 됩니다. 딱 여러분이 봐도 알아요. 그런데 델타파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혼수상태도 아니고 식물인간도 아니고 뇌출혈 뇌병변 외상성 뇌손상 치매 파킨슨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사람이 뇌파를 측정했는데 델타파가 상당히 세게 나온다. 이것은 눈 깜빡임 안구 안구 근육 눈 깜빡임이나 몸 흔들림의 자파입니다. 뇌파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몸 흔들림 몸 흔들림 보면 이쪽 파킨슨이나 어울리겠죠. 그렇죠? 네. 파킨슨이 몸을 떠시는 분들이고 수전증도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델타파는 수면뇌파입니다. 깊은 수면뇌파인데 이 깊은 수면뇌파가 정상인에게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심각한 뇌손상인지 아니면 눈 깜빡임이나 몸을 흔든 사람인지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혼수상태나 식물인간이나 뇌출혈 이런 뇌병변 이런 분들 뇌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로 눈 깜빡임이나 몸 흔들림에 잡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정말 수전증이나 파킨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로 있을 겁니다. 델타파 그 다음 세타파입니다. 4에서 7 아주 안 좋은 뇌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좋은 경우도 있죠. 세타파 4에서 7 저는 이제 죽을 사자 그 다음에 7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수준 4에서 7 이렇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 일반적인 수면이에요. 이게 수면 뇌파인데 렘수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렘수면 상태 아까 뭐랬죠? 렘 눈동자를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수면 상태 꿈꿀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일어나면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깊은 수면 아주 개운하죠. 하지만 세타파 수면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유아기와 노년기의 배경 뇌파입니다. 유아기와 노년기 단기 기억 기억 형성 이런 자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긍정 긍정? 하여튼 명상할 때 이런 깊은 의식 상태에서 세타파가 나오게 됩니다. 잠잘 때 나오는 이 세타파는 그냥 일반적 세타파라고 보지만 잠잘 때 렘수면 할 때 이 세타파는 뇌가 의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위에 돌린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움직이고 도망도 못 가고 막 안절부절하죠. 하지만 명상할 때 세타파는 의식의 주인공이죠. 제가. 그래서 깊은 명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렘수면 상태 꿈꾼 것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뇌파를 저희가 명상하시는 분들의 뇌파를 측정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 정상인이 뇌파 측정할 때 일반 성인들이 세타파가 나왔다. 정서 불안이나 여러분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불안하거나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니까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중독에 관련된 분들이 세타파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 중독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ADD ADHD 충동 이런 문제고 이 세타파가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노화나 기억력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세타 봤습니다. 큰 문제는 세타파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타파 그 다음 알파파 보겠습니다. 알파파 8에서 12 8, 9가 저알파 10 특히 11헤르츠 여러분 알파파에 나와있는 10헤르츠가 아주 건강한 리듬이고요. 11헤르츠는 유루피드백 뇌의 기능의 최적화 최적화라고 했을 때 11헤르츠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루피드백 훈련의 목표는 알파파 상태로 가는 거고 11헤르츠를 만드는 겁니다. 각성 상태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발생하고요.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강하게 되고 눈을 뜨면 알파파가 낙하게 됩니다. 정상성인의 배경뇌파다. 기초율동 베이직 리듬이라고 합니다. 즉 눈을 우리가 뇌파를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눈을 뜨면 환경 서로 다른 환경이 돼버리죠. 앞에 보이는 게 어떤 색깔이냐 또 앞에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이 있냐 해서 달라지지만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때 알파파를 측정하는 겁니다. 후두엽에서 가장 강하고 전두엽에서 가장 약합니다. 알파 차단 알파 블록킹인데 눈을 감았을 때 강한 알파파가 나오고 눈을 뜨면 약해지는 현상을 알파 차단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알파 차단은 알파 차단이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약해지고 눈을 뜨면 알파파가 강해져요. 이런 사람을 수면장애 졸림 기면증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뇌파로 저희가 분석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역설적 알파 차단 또한 전두엽에서 좌뇌 알파파가 우뇌보다 강하면 20% 이상 강하면 우울증적인 소견이 있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SMR파 보겠습니다. 12에서 15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합니다. 각성시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상합니다. 주의를 기울일 때 이건 베리 스턴 박사가 12, 15 SMR파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 고양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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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노리고 있을 때 땡소리를 쳐주고 한 15초 뒤에 먹이를 딱 줬어요. 그걸 훈련시키니까 고양이한테 땡소리 주고 한 10초 동안을 먹이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의 뇌파가 12에서 15 재미있게 제가 얘기하면 저희들이 백화점에 가서 어떤 제품을 고를까 뭘 살까 할 때 나오는 리듬 뭘 선택할까 선택의 순간 이 SMR파입니다. SMR파가 잘 나오면 긴장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는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 SMR파 훈련을 시켜서 면역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베리스턴 박사가 1968년도에 발표를 하죠. 고양이들을 SMR파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SMR파 훈련을 안 시킨 고양이하고 약물을 넣어요. 넣었더니 약물을 독국물을 넣은 일반적인 뇌파 훈련한 SMR파 뇌파 훈련한 고양이만 살아남고 나머지 고양이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SMR파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구나 하고 71년도에 간질환자를 SMR파로 훈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간질환자를 약물 없이 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간질병원 간질병원인데 190명의 간질환자들이 바로 퇴원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사협회하고 약사협회에 뉴루피드백 연구기금을 중단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타 세타파가 무슨 파였죠? 세타파가 4에서 7 잠자는 뇌파인데 세타 대 SMR 비율이 2대 1 세타가 2 SMR이 1이면 정상이다.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비교해보니까 잠자는 뇌파 대 각성 뇌파 비율이 2대 1로 나오면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를 시카고대 루 바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3대 1 4대 1 5대 1 6대 1로 갈 때마다 6대 1이라는 것은 세타파가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잠자는 뇌파가 강하다. 그럼 머리가 자고 있다는 거죠. 공부 못한다. 그래서 학습장애야를 판별할 때 학습장애야를 판별할 때 이 세타 대 SMR파 비율로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판별을 73년도에 하게 됩니다. 다음 베타파입니다. 베타파 13에서 30 각성시 뇌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하고요. 저 베타파가 13에서 20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성인과 고등학생과 성인 20까지 가면 저 베타파 성인 20살부터는 고 베타파 제가 그냥 나누려고 일부러 생각한 겁니다. 저 베타파는 집중내파고 고 베타파는 스트레스 내파입니다. 전두엽에서 좌뇌 저 베타파가 우뇌 저 베타파보다 강하면 좌뇌가 저 베타파가 좌뇌가 강하면 긍정적이나 이게 20% 이상 너무 넘어가면 지나치면 공격적인 성향이 됩니다. 당연히 반대로 우뇌가 세다 저 베타파가 우뇌가 세다 하면 보수적 적극적 아니에요. 적극적인 반대가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공격적인 거 말고 이제는 부정적이고 상당히 모든 일에 대해서 참여 안 하고 모든 게 싫어 염세적 이런 형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행동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유럽회의 훈련을 시키면 전부 좌뇌가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긍정적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면서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효능감이 생기게 되죠. 고베타파는 스트레스 상태가 불안 상태의 충동적인 성향 의사결정과 주의력 결핍 질병으로 얘기하면 고혈압 당뇨까지 고베타파에서 잡히게 됩니다. 치료약에 따라 광범위하게 증가할 수가 있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타 대 베타 비율도 2대 1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타 대 SMR 세타 대 베타 비율이 3대 1 이상 넘어가면 주의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마파 30에서 100 인지 과정에서 정보의 결합시 발생하고요. 명상시 깊은 의지 상태에서 발생이 됩니다. 인지능력의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뇌파를 종류를 봤습니다. 뇌파를 종류를 봤으니까 접목을 시켜야겠죠. 여기 하얀색 구간이 있습니다. 하얀색 구간 0에서 4 이게 무슨 파입니까? 여러분 델타파 그렇죠? 저희가 그냥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죠. 분홍색은 세타파 하늘색은 알파파 이렇게 저희가 여기만 보시라고 여기만 솔직히 봐도 되는데 델타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델타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뇌파 찍을 때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델타파는 어떤 뇌파입니까? 수면상태 뇌파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상태 뇌파가 안 나와야죠.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대낮에 수면상태 뇌파가 이렇게 세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죠.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델타파가. 그러면 이분이 다시 보겠습니다. 정상인 신생하면 정상이에요. 그렇죠? 정상인에게 발생할 경우 호윤상태 식물인간 뇌출혈 내병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눈깜빡임이나 몸흔들림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분이 심각한 치매나 파킨슨이나 식물인간이나 혼상태가 아닌 이상 눈깜빡임이나 몸흔들림 뇌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델타파가 세게 나올 때는 안구 근육에 문제가 있어요. 안구 근육에 있는 문제 있는 분들은 보통 시력 문제까지 가게 되고요. 목덜미나 어깨가 경집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럴 경우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경동맥 산소 불충분 공급 그 다음 목덜미 어깨가 굳어지면서 어떤 근육의 탄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뇌혈액 문제가 생기고 뇌산소가 잘 안 들어가니까 뇌가 피곤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 더 심하면 편두통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분들이 비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델타파를 봤을 때 이런 문제도 의심되기 때문에 델타파를 안 없애고 이렇게 저희가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델타파를 안구 근육 위한 실험 문제도 가능성이 있고 목덜미 어깨가 경직돼서 경동맥 산소 불충분 해서 이런 문제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분 이분 뇌파가 기초일동을 잘 안 봤구나 기초일동을 이게 비정상인 거죠. 델타파 델타파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4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파 눈 깜빡임 몸 움직임 땀 닦고 내 팔 측정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 긴장 맥박 이 악물기 이를 꽉 묶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눈 깜빡임이 높은 델타 델타파 몸 움직임 떨림 델타에서 베타까지 길게 솟구칩니다. 땀 1Hz 이하 대역에서 연속적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근육 긴장 델타 뇌파 측정기 전극 빌량 신호가 안 잡히거나 약하게 되고요. 연결 케이블이 흔들렸을 때 델타 베타까지 길게 솟구치게 됩니다. 몸 떨림이랑 똑같은 거죠. 기기 고장됐을 때 신호가 안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이나 전자파가 강할 때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연속적인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교류 전기 60Hz와 정수 주파수에서 연속적인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정전기 전체적으로 높은 피크가 형성이 되고요. 책상이나 바닥이 흔들렸을 때 역시 흔들리니까 델타 대역에서 피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뇌파를 측정할 때 옆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좌우 뇌파가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뇌파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이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 이제 이것만 같이 한번 볼게요. 1에서 4 델타 4에서 7 세타 1, 4, 7 상당히 낮죠? 그러면서 이렇게 10Hz북을 해서 여기만 이렇게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강한 사람의 리듬이에요. 알파파만 나오는 거죠. 알파파만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델타부터 세타도 높고 세타가 7까지 올라가서 여기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파파가 없죠. 델타가 1에서 4 그렇죠? 델타가 1에서 4 세타가 4에서 7 1, 4, 7 이 구간은 낮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 1, 4, 7 구간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구나. 일단 이거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알파파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10이 알파파니까 알파파가 어느 구간입니까? 헤르지로 얘기하면 8, 9, 10, 11 구간 여기는 델타가 상당히 높고 세타가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알파파가 하늘색 부분인데 알파파 이 구간이 상당히 많고 여기는 델타 세타 구간이 거의 4분의 3 이네요.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로스펙으로 책정한 거예요. 일단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걸로 일단 나누시고요. 건강한 사람의 배경 뇌파는 서파인 느린 뇌파인 델타와 세타파가 거의 없습니다. 델타파가 여러분 뭐였죠? 델타파 1에서 4Hz 세타파는 4에서 7 이게 거의 없다. 그러다가 폐안시 기출동 이따가 보겠습니다. 기출동이 뭔지 알파파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1에서 7 구간이고 8 9 10에서 이렇게 뭐가 쫙 올라가고 당연히 저베타 대역이 낮게 뜨고 고베타는 아예 안 나와야죠. 스켈스넵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다. 건강한 사람의 배경 뇌파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좌뇌운쇠가 같아야 합니다. 다 죽어야겠네요. 이 뇌파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지 않은 유선 뇌파입니다. 하나만 볼게요. 뭘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내활동 리듬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 반복이네요. 이쪽 공간이 붉게 떴죠.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뜬 곳이 델타 세타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델타 세타 구간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시고 델타파가 뭐였고 세타파가 뭐였고 보시면 돼요. 델타 학생 상태를 보고 델타 안구 근육 몸 떨림 가만히 못 있구나 세타파가 상당히 많다 4에서 7 구간 그러면 주의산만 광행행동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알아도 물어봐야 돼요. 이쪽 보면 그렇죠? 델타 세타 리듬이 저 뒤에 붉은 기둥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즉 서파 델타 세타가 하나도 없고 알파파만 쭉 이렇게 알파파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뇌파야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우울증 뇌파입니다. 우울증 우울증 이쪽이 좌뇌 이쪽이 우뇌예요. 좌우 대칭이 안 맞죠. 정서 문제인 겁니다. 훈련 후에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뇌파 측정할 때 여러분들이 40초 이 정도 눈 감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아니 40초 눈 뜨고 그 다음에 1분 정도 눈 감고 다시 40초 눈 뜨게 됩니다. 보통 2분 20초 측정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주 안정된 정상적인 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델타 세타 뜨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주 불안정한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확실하죠. 옆에서 뇌파 측정하실 때 5분 20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나가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나오는지 이 상태로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눈을 감았을 경우 눈을 감았을 경우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알파파죠. 이렇게 나오는지 보시고 이 알파파가 잘 나오면 이 사람 상당히 건강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이 이렇게 나온 이런 분들 상당히 심각한 분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뇌파 유형 이거 딱 보고 이 사람 심각하다 그리고 이 사람 안정됐네 아주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자원의 비대칭 아 이 사람 정서적으로 문제 있구나 이 세 가지 보시면서 5분 20 정도 보시고요. 오늘은 이 기초 일동하고 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2D 스펙트럼 그래프 보는 법 이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어 정리인데요. 첫 번째 세기 뇌파가 얼마나 세냐 여기 보시면 기초 일동에서 4화 5화 나오잖아요. 이게 세기입니다. 세기는 뭐냐 동시에 발화하는 신경세포의 합 신경세포가 전기신호잖아요. 동시에 발화하는 신경세포의 합이 크면 클수록 세기가 커지는 겁니다. 절대세기 절대세기는 측정된 주파수 대역값의 세기값 그대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값 세기 델타 그대로 세타파면 세타팝 세기 세기 그대로 상대세기는 다른 모든 주파수 대역과 비교한 특정 주파수 대역의 세기를 말합니다. 다른 뇌파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알파파 상대세기는 우리 뇌파세기가 1에서 50까지예요. 1에서 50분의 알파파는 8Hz부터 12Hz죠. 이 구간 곱하기 100이죠. 이거 상대세기 상대적이다. 절대 나의 뇌파만 보는 거고 나의 밴드 뇌파를 보는 거고 델타파 세타파 세기만 보는 거고 상대세기는 다른 주파수 대역과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코에런스입니다. 코에런스 측정된 뇌파 신호관의 연관관계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 뇌효율성을 보는 겁니다. 잘 연결되어 있냐 기초 일동입니다. 기초 일동 기초 일동은 배경뇌파다 볼까요? 백그라운드 배경뇌파입니다. 외부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뇌가 작업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시고신대 뇌파 배경뇌파 즉 저희가 2분 20초 찍는 거 있죠?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뜨세요 배경뇌파 찍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리듬으로 뇌파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일반적으로 폐안시 리듬을 일컫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을 감았을 때 그리고 기초 일동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울동은 폐안각성 안정시에 지배하는 뇌파로 연령에 따라 주파수가 다릅니다. 정상성에는 알파파가 나오는데 연령에 따라 표로 되어 있습니다. 5세때는 6Hz 7세때는 7Hz 10살때는 8Hz 15세부터 45 50세 이상은 9Hz 10Hz 11Hz가 나와야 하고 70세 이상은 8Hz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몇Hz가 나와야죠? 연령 연령 평균이고요. 계속 9Hz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80세 이상도 7Hz 나오면 안되고 9Hz를 계속 유지해야만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Hz 10Hz 11Hz가 정상이고 우리의 목표는 11Hz가 누르페리의 목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인의 기출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살때는 7 암기하기 쉽죠? 7살이니까 7 10살이면 8 15세부터 9Hz 15에서 45까지 90 11Hz 50세 이상 9Hz 70세는 계속 9Hz 나와야 하고 8Hz 나오면 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신경망이 약하게 됐구나. 7Hz 나오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뇌파신호 7.5Hz 이하일 경우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7.5 70세 이상 8 나오면 무조건 침해 위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저희가 하는 것은 9Hz를 꼭 지키자. 그 다음에 훈련해서 11Hz를 달성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로스펙 기출운동 작론 보입니다. 일단 뉴로스펙은 여러분들이 뉴로스펙을 측정했을 때 2D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2D 스펙트럼 첫 번째 방법 보거나 두 번째는 여기 구간에서 알파파 구간 눈을 떴을 때 알파파 구간을 측정하고 뭐까지 봐야 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9Hz 나왔지만 세기가 얼마인지까지 봐야 돼요. 뇌파 세기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도 뇌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D 스펙트럼 그래프예요. 이거는 뉴로스펙도 아니고 뉴로스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BQ2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숫자부터 보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가장 알파파 구간에서 가장 높은 부분 자 여러분 여기 2분은 몇Hz입니까? 9Hz 보시면 돼요. 델타파가 세죠. 그러면 아까 델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훈련 전이었고 훈련 후 상태인데 델타파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줄어들었고 9Hz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Hz를 잡으세요.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 이게 기초일동입니다. 정상성인은 정상성인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상성인은 알파파에서 기초일동이 잡힙니다. 알파파가 안 나오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분도 잡으면 10Hz 잡히죠. 하지만 델타파가 상당히 셈입니다. 뭐의 문제예요? 좌뇌우뇌의 비대칭 문제도 생겼습니다. 좌우뇌의 비대칭이면 정서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정서적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좌우비대칭은 정서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코러스 연결성이라고 했죠. 좌우연결성이 얼마 연결되었냐 있을 때 0.8 이상 가야 하는데 0.8이 안되고 있습니다. 좌우 그래서 좌우연결이 잘 안되어 있다. 좌우연결이 안되어 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몇 렛츠입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만 써주십시오. 몇 렛츠입니까? 10렛츠죠. 그 다음에 코러스 10렛츠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0.8까지 올라가 있죠. 훈련 후에 석파가 낮아지고 알파파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욜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파수인데 여러분 잔해 8 운해 7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렇죠? 잔해 8 운해 7 써있으면 꼭 어떻게 해야 한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기초욜동 9 9 써있죠. 9렛츠 9렛츠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9렛츠 맞죠? 9렛츠가 맞구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파파로 잡아놓을 경우가 많아요. 정상 성인이니까 그런데 세타파에서 상당히 떠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타파하고 알파파 4에서 7구간하고 8에서 12구간을 같이 두 개를 나눠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만 여기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 7이 높은데도 알파파로 잡아서 9로 써있을 경우도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스펙트럼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욜동을 보세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지 그냥 이거 무시하고 9만 보잖아요. 아우 좋네. 완전 정상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세타파에서 높이 뜬 것도 여기에 우리 BQ2에는 안 적혀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 7이다. 그러면 2D 스펙트럼 그래프하고 꼭 비교해서 8과 7이 맞는지 보셔야 한다는 거죠. 해석 방법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게 나오면서 주피크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주피크가 BQ2에서 알파파가 나오게 될 거고 부피크는 세타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연령대에 맞게 그러니까 15세 이상부터는 몇 헤르츠죠? 15세 이상부터는 9헤르츠 이상이죠. 9헤르츠 이상 10일 나오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 세타파 상태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타파 4에서 7 구간도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크 세타파가 없거나 주피크보다 약해야 건강하며 주피크보다 강하게 나오면 세타파가 강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피크의 주파수가 연령대 주파수보다 낮게 나오면 즉 보시면 10살인데 8헤르츠가 나와야 6헤르츠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의 문제가 있다? 전두엽 기능에 떨어질 수 있다. 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주파수로 나타나지만 세타파가 4에서 7에서 나오는 이 뇌파가 상당히 아이고 죄송합니다. 4에서 7에서 나오는 뇌파가 강하면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의 뇌의 다른 영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축두엽 문제가 높으며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청신경 장애 이명 난청 언어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뇌의 피로도가 높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높을 수가 있다. 그다음 주피크의 코어런스 1.0이 가까울수록 자원의 상호작용이 좋다. 만약 0.6 이하로 나오게 되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0.8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0.6 나왔다. 그러면 자원 상호작용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게 나와야 한다. 연령대에 7살이면 여러분 7살이면 몇 헤르츠? 7헤르츠 10살이면 8헤르츠 15살이면 9헤르츠 이상 이게 연령대에 연령대에 맞게 나와야 한다. 그 다음 부피크 없거나 약해야 한다. 뭐가 4에서 7헤르츠가 여기 안 써있으니 어디서 봐야 한다? 2D 스펙트럼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숫자 하나만 적혀있으니까 그 다음 주피크의 주파수가 연령대보다 그러니까 아까 10살이면 8헤르츠가 나와야 하는데 6헤르츠가 나왔다. 그러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다. 또 이제 4에서 7헤르츠 셋타파가 강하면 축두엽 도정엽 후두엽 문제가 있는데 특히 축두엽 문제로 기억이나 청신경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코런스는 1.0 이상인데 0.6 1.0에 가까울수록 1.0 이상이 아니죠. 1.0에 가까울수록 자원의 상호작용이 좋다. 0.6이하면 자원의 상호작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코런스 좌우연결성이 안 좋아요. 좌우연결성이 안 좋다. 좌우연결성이 안 좋다고 하면 셋타파가 좌우연결성이 좌우연결성이 안 좋다 했을 경우 어떻게 상담을 하고 설명을 할 것이냐. 사회적 무관심 포용성 부족 정서적 공감능력 부족 단어 인출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회상 어렵고 과민해지고 환경 필터링 곤란 문제 해결 곤란 자기 비하 기억 문제 사건 순서 배열이 안 되고 언어와 정서 이해 곤란하고 글 읽기가 안 된다. 사건 이해가 곤란하고 의미 이해가 곤란하다. 머리가 맑지 않고 체계적이 못하고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해진다. 알파파 좌우연결 문제입니다. 아까 우울증이 난다고 했죠. 알파파 잔해가 가면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알파파가 안 맞을 때 불안해지고 외상으로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게 되고 단기 기억 장애가 생기게 되고 충동, 불안, 통증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겨서 동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애지고 더 심해지면 대사 문제 모든 게 회피해지는 인격 장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면서 섬유, 근통 근육통 통증 이른모를 통증 이 생기게 되고 약물 먹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배타파 좌측이 너무 강할 때 뭐 한다고 했죠? 과민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너무 적극적이 되고 끊임없는 혼란 의심 강박적인 생각 배타파가 좌측이 너무 강할 때 배타파 우측이 너무 강하면 정서적으로 어두운 색깔이 되고 슬픔 그러면서 분노 또 공격적인 색깔이 딱 나오게 되고 대화의 체계성이 부족해지고 비유와 반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대화가 무례하게 됩니다. 감정적 충동성 사회적 인식 부족 부족전한 행동 초조와 불안 지나친 수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좌우 연결성 문제입니다. 좌우 연결성 문제는 다음 다음 시간에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문제와 관련해 있다? 이 코너스 이쪽 부분과 상관이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상태 보겠습니다. 이제 인지 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일동이 9, 10, 10일 나와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인지를 보는 거예요. 전 전두엽의 인지 정도를 갖게 되는 지수값으로 주피크와 부피크 그러니까 주로 알파파와 세타파 그다음에 코너스 그다음에 각 밴드별 그러니까 델타, 세타파는 낮아야 하고 그쵸? 알파나 저베타파는 SM알파는 높아야 하고 그 베타파는 낮아야 하죠. 이거를 종합하여 점수한 겁니다. 정상이 24점 이상 그 다음 의심이 20에서 23 그 다음 20점 이하면 의심 의심이 아니고 저하로 보게 됩니다. 다시 24면 정상 20에서 23이면 의심 그 다음 20점 이하면 저하 네 이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4점 이상은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24점 이 정상 20에서 23면 의심 20 이하면 저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치매 검사지하고 똑같은 점수 체계죠. 좌뇌와 우뇌 중 낮은 것에 의해 뇌기능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낮은 쪽 뇌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하늘색이 좌뇌 부름색이 우뇌입니다. 그럼 이분은 현재 인지상태가 어때요? 저하죠. 어디가 더 저하됐어요? 우뇌가 더 저하될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여기서 공부해야 할 게 좌뇌의 자뇌의 기능 우뇌의 기능 아셔야죠. 우뇌가 더 인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봐야 한다? 우리 기출동 첫 번째 볼 때는 나이를 봐야죠. 나이 나이 보고 연령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본다? 나이 나이를 보고 나이에 맞는 기출동이 기출동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죠. 그 다음 4에서 7 구간이 높게 떴는지 안 떴는지 봐야 합니다. 없죠? 그래서 이분은 내려오니까 구애르츠 하고 구애르츠 구애르츠 맞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알았죠? 1번 보고 2번 이렇게 두 개를 봐서 기출동을 잡아야 돼요. 이게 세기입니다. 세기 보통 2에서 5 정도 이 정도 나오면 안정적입니다. 0.94 코런사 좋죠? 0.8 이상 나오면 좌우 연결성이 좋고 0.62 하면 좌우 연결이 안 돼 있다. 좌우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아까 제가 써드렸습니다. 인지 보겠습니다. 인지는 24점 이상 정상 아주 인지능력은 정상입니다. 그 다음 밑에 분 보겠습니다. 분 딱 보니까 8일지 입니다. 네 8일지 만약 10살 이다 그러면 정상 그렇죠? 근데 만약에 45세다 그러면 45세는 9Hz 이상이 나와야 하는 거죠. 이분은 노화 그렇죠?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인지 보니까 좋아요. 8Hz에서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Hz에서 인지 상태는 인지 상태는 괜찮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8Hz 8Hz 상태에서의 인지능력 아시죠? 7 나오는데 25점이에요. 침해 위험한데 인지 상태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지우야겠네요. 자 이 분 기초운동 위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기초운동이 6이죠. 확인해 봐야죠. 6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전체적으로 세죠.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델타파가 이쪽 코에 상당히 쎕니다. 델타파가 세고 세타파 6도 너무 세고요. 알파파도 이렇게 8Hz도 여기 좀 있는 거 9Hz도 있고 여기도 좀 있고 근데 상대는 이쪽이 너무 세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일이라면 6Hz 아주 인지인이 떨어진 상태를 보시면 되고요. 이 분도 보겠습니다. 이 분 잘 봐야 돼요. 이 분 네 이 분 기초운동이 여기에 몇 Hz로 나왔습니까? 10Hz로 나왔죠? 네 10Hz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10Hz 리듬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파파 주피크라고 하는 주피크 세타파 세타파다 봐야 돼요. 세타파에 이렇게 높죠? 여기 여기 두 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지금 10Hz가 높아요? 여기 7Hz가 높습니까? 그렇죠? 7Hz가 높죠? 네 그래서 이 분은 12일 부시 잔해온의 몇 Hz? 즉 7Hz로 봐야 합니다. 알았죠? 이게 노트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다음 또 보겠습니다. 11Hz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뇌파죠? 딱 봤을 때 세타파 4에서 7구간 없죠? 그 다음에 11Hz 나왔습니다. 아 이 분은 정말 11Hz다 보시면 되고요. 이 분 보겠습니다. 이 분 어마어마하죠? 델타 세타 리듬이 12 12 나오면 무시하세요. 여러분 8도 무시하시고요. 여기 봐야죠. 8Hz 구간이 있고 9Hz도 있고 10Hz 있는데 일단 건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높은 세타파에서 세타파가 높기 때문에 세타파 쪽에서 잡아서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12 나오면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2D 스펙트럼에서 나온 8Hz나 이쪽 구에서 잡아서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운동 숫자를 2D 스펙트럼이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오늘은 11Hz 오늘은 9Hz 이렇게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어제는 10인데 오늘 왜 9냐 9리듬도 있고 10리듬도 있는데 여기서 살짝 이게 올라갔거나 오늘은 이게 살짝 내려왔거나 이 리듬이 변하는 거지 숫자 보지 마시고 즉 2D 스펙트럼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네 운의 역할입니다. 자네 공부 내 운의 놀이 내 자네 언어 숫자 논리 순서 직선 분석 연속 운의는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리듬 총체성 동시성 창조성 차이가 느껴지죠? 그래서 다시 자네가 조직 논리 수학적이고 순차 기계 보수적이라면 운의는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 공부해지고 감정적 친화력 통찰력이 좋다 이거 공부하셔서 자네의 기능이 떨어졌는지 운의의 기능이 떨어졌는지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어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네 여기서 아까 하늘색이 자네 분홍색이 우네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분홍색이 우네니까 우네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면 우네의 기능 네 창의적이나 상상력 아이디어 감정 친화 통찰력 부분이 많이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지 상태 보겠습니다 네 인지를 볼 때 저희가 그 두 줄입니다 네 세타 대 smr 세타 대 베타를 보고요 보통 3대 1 이하로 가야 합니다 인지 세타 낮을수록 깨어있다 세타 대 smr 세타 저 베타 파는 낮을수록 깨어있어서 3대 1 이하로 봐야 합니다 세타가 잠자는 내파고 smr이 각성 내파 그다음에 저 베타가 활성화는 내파입니다 활성도 내파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내파는 적으면 적을수록 뇌가 끼어있는 거죠 그래서 3대 1로 봐야 하고요 알파 세타 알파 저 베타 알파 세타나 알파 저 베타는 알파가 안정 내파죠 세타가 수면 내파 알파가 안정 내파고 활동 내파입니다 안정도 정서 안정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파가 높아야 합니다 여기도 알파 파가 높아야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높아야 되고 여기도 1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봤을 때 이 두 줄은 3대 1 이하 그러니까 2점이 2점대니까 머리가 맑게 껴있고 여기는 전부 1.0 이상 1.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뇌가 안정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분은 3대1 3대1 이하로 가야 하는데 벌써 5점대 5점대로 나와 있어서 뇌기능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 그 다음에 정서 보니까 1.0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정서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뉴루스펙으로 보는 거고요 뇌과학기반 인지활동입니다 인지에 대해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 8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인지는 간단합니다 뇌과학에서 인지는 인지활동을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하는 활동 축두엽에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두정엽 후두엽에서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전부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반응이다 이렇게 뇌과학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전두엽의 기능 축두엽의 기능 후두엽의 기능 도정엽의 기능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9 10 11헤르츠를 하고 있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8헤르츠 7헤르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노화되는 부분이 축두엽입니다 축두엽 축두엽이 1번이에요 그러면 축두엽이 노화된다는 것은 청강령 이명, 약청, 난청이 시작되겠구나 언어 이해 변연계 기능 감정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기 축두엽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얘기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라는 것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정신과정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인출하는 정신과정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얘기할 때 그리고 인지를 상담할 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BQ2에서 기초울동 9 10 11헤르츠 그 다음에 인지예요 인지를 상담할 때 첫 번째 정보를 처리 그 다음에 정보를 분류하는 문제 인지가 안 되면 정보가 들어와서 처리를 못하게 되고 정보를 분류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존 정보를 조작해서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안 되고 세 번째는 고차원의 인지활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1번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주의력 그러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졌다 첫 번째 떨어지는 게 주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의력이 뭐냐 주의력은 선택 유지 그리고 전환의 정신적인 능력으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말이나 어떤 소리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하는 능력이 인지활동에서 이거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지능력이 떨어졌다면 요즘 선택이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인 것이 잘 되는지 주의력에 대해서 먼저 내담자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1차적인 인지기능이에요 머릿속에 뭔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각성 일단 뇌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치매 환자분들 멍하게 그냥 뭐 물어도 대답 없고 흔들어도 잘 깨이지 않고 이 각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경계 지속주의라고 해서 일정 동안 이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선택적 주의로 중요한 정보에 집중해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용하기 위해 여러 과제들의 주의를 분할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주의력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물어보시면 됩니다 요즘 머리가 맑은지 브레인폭으로 하죠 요즘 머리가 무겁고 맑아 있는지 인지 과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지 선택적 잘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잘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놓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각성이 돼 있어야 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이런 시각 청각 촉각적인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행주의적 선택인데 이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주로 이게 ADD ADHD 예요 ADD ADHD ADHD 그런데 시각 청각 촉각 모든 감각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머릿속에 통과했는데 머릿속에 있는 정보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걸 하행 자발적 주의라고 하는데 이 주의력 안 되는 애들이 ADD 머릿속에는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정보하고 들어온 정보하고 아예 들어오지 매치가 안 돼요 ADD 이 인지능력의 문제가 주의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의력부터 주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B2 주의집중력 훈련입니다 특히 아까 본 이런 애들 상행주의 선택 안 되고 하행 자발적 주의 안 되는 애들 D2 주의집중력 훈련 첫 번째가 방향 선택적 주의력이고요 분산 선택형 주의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ADHD 이런 애들은 전부 일단 이쪽 애들이죠 상행주의적 선택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거 방향 선택적 주의력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 ADD 자꾸 넘어가네요 하행 자발적 주의 이쪽 애들은 바로 분산 선택형 주의력 훈련 들어갑니다 이거 하면 ADD, ADHD를 확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력이 여러분 자꾸 넘어가네요 주의력이 뇌의 어느 부위냐 뇌의 어느 부위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뇌의 부정역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주의력은 뇌의 부정역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브린트 아니면 브레인플레이에 있는 주의력 프로그램이나 D2 주의 집중력 훈련은 우리 뇌의 부정역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D2는 뇌의 부정역 부분 그 다음 작업기업입니다 작업기업 경험한 것을 몇 초 동안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기력입니다 작업기업 그러니까 단기기업이 아니에요 단기 장기기업과 함께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체계고 인지과정을 통제하는 활동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작업공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학습 추론 문제의결 등 언어이해와 같은 고차원의 인지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거나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작업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모든 작업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책 보시면 학습 어려움의 이해와 극복은 어디에 달려있다 작업기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작업기업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머릿속에 넣고 저장한 다음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이 기능인데 이 기능은 어디에서 하냐면 전두엽 피질 전전두피질하고 전두엽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안기하고 있어야 돼요 작업기업은 어디냐 전전두피질이나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보선별뿐만 아니라 자기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해서 이런 논문들이 나와있습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이용해서 작업기업 향상 실행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작업기업을 개선시킨 것은 뉴로피드백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작업기업이 이 표로 만든 겁니다 버들리라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중앙집행기 이쪽 부분이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색 모양 근 감각 촉각 시각 공감각 그 다음에 촉각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후각 미각은 일화 버퍼라고 해서 상호작용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목소리 들리죠 청각쪽인데 구어라든가 음악 환경음은 음운루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감각들이 결국 일화 버퍼 쪽으로 가게 돼요 일화 버퍼 1차적 완충기라고 합니다 일화 버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전의 경험을 해석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활동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기획을 한 다음에 중앙집행기로 보내요 중앙집행기는 뭐냐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걸 하는 거죠 여기서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작업 기업입니다 작업 기업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작업 기업을 완전히 끌어올리시는 프로그램이 엔백 훈련이에요 엔백 엔백 기업력 훈련입니다 그러면 아까 D2G 집중력 훈련은 뇌의 두정력을 강조한다고 했고요 엔백 기업력 훈련은 전두엽 전 전두엽의 피질 부분이에요 엔백 기업력 훈련이 보시면 IQ190 천재만의 두뇌훈련법에서 엔백 트레이닝 IQ 올리는 훈련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책왕의 인생이란 책이 있는데 엔백에 대해서 해야 하고 있어요 엔백 엔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엔백을 하게 되면 발화 능력이 향상되고 읽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나아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작업 기업 능력이죠 읽은 내용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나아진다 내 경우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서 수백만 명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편안하게 연수할 정도가 되었고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지난 날 절반의 작동 기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두뇌의 램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보실 테니 기대도 좋다 그 다음에 이 효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 M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우리 브린트 최고의 프로그램은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지능력적으로 인지능력적으로 보면 D2 M백입니다 그 다음 이 공간지각 훈련 있잖아요 이것도 뇌 두정협이에요 그래서 ADD, ADHD 이런 주의력 부족 애들은 D2하고 이 공간지각 훈련을 동시에 훈련해주면 수개월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이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인지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주의 뭔가 머리에 들어와야죠 그 다음 기억해야겠죠 작업기업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지의 가장 최고 단계 메타인지 이 세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한 줄 나와있는 BQ2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갖고 상담할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나를 알고 있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게 메타인지는 어디다 뇌의 어디다 전두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전두엽 중심이 일어나고요 주로 논리, 비판, 추론 창의력과 관련된 고차원적 사고를 말하겠습니다 메타인지 전두엽하고 전전두엽 피질이에요 중요합니다 아까 작업기업도 전두엽과 전전두엽 피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 전체적인 부피와 학교 성적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즉 공부 잘하는 것은 전두엽하고 전두엽 피질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게 노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 이런 게 다 떨어진다는 거죠 또한 비유, 언어, 반어, 풍자에 대해서 이런 고차원적인 비유나 은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메타인지 KBS 시사기획 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알아낸 사실인데 메타인지가 IQ보다 성적을 더 잘 예측하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IQ는 성적을 25% 정도만 설명해주고 반면에 메타인지는 성적의 40% 정도를 설명해줍니다 메타인지 어디 부분이죠? 전두엽과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이사손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고 그래서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멋진 말이네요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더 잘 알게 된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릅니다 로봇도 몰라요 여기 로봇도 몰라요 할 때 저는 메타인지가 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 메타인지가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되겠죠 메타인지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즉 자기 성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전 전두엽 피질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백질 전 전두엽 피질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 메타인지능력이 좋은 사람은 전 전두엽 피질부위에 회백질이 더 많다 머리 앞쪽 부위고 이 부위는 특히 고차원적 인지와 개핵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 특유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합니다 메타인지 전 전두엽 피질부위에 그래서 결론은 뉴르 피드백 이게 201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 화이트 앤 그레이 메타 백질과 해백질의 채정이 증가했다 즉 전 전두엽 피질의 해백질과 백질의 신경망이 발달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뉴르 피드백을 하게 되면 메타인지가 좋아진다 인지능력이 좋아진다 결국 뉴르 피드백을 열심히 인지능력 떨어진 분들에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총정리 해봤습니다 뇌파 종류 봤고요 뇌파 분야별 뇌파 종류별 특성도 봤고 뇌파 연결성 문제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일동 주피크하고 부피크 그러니까 알파파 세타파를 2D 스펙트럼에서 꼭 체크할 것 제가 말씀드렸고 인지 문제라면 세 가지 주의력 작업 기업 메타 인지 문제 주의력은 뇌 두정협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저희 주의력 훈련과 DT를 해결할 수 있고 작업 기업도 전두협이고요 이런 청각이라든가 어떤 다른 감각 그다음에 1차적으로 완충하고 그다음에 중앙 작동기가 이걸 다 통제한다는 작업 기업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엠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하면 되고 메타 인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을 최고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전 전두협 필부분에 있고 유료피드백 훈련하게 되면 전 전두협의 피질에 신경망이 발달된다는 것도 오늘 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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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